제니가 도우니 몇 년 됐지? 저 이제 7년째 7년째 연습 기간만 6년이었지 그치? 그 다음에 누가 더 오래 됐지? 리사? 저 5년 5년? 너는? 저도 5년 연습생이 4년 아 그렇구나 나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서 한 8살쯤 호주에 이민간 다음에 한 4년 전에 가수하려고 한국에 왔어 개수하네 100개 있었어? 그럼 로제는 부모님은 다 한국 분이시고 응 한국 분이 있는데 지금은 호주에 살고 있어 로제씨 네 저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서 호주에서 쭉 살다가 한 4, 5년 전쯤에 한국에 왔어요 로제는 영어 이름이에요? 아니면 그것도 한글이에요? 로제는 회사에서 지어준 본명은 박채영이고요 영어 이름은 로젠 불픽 멤버 중에 가장 취향이 비슷한 멤버는 누구야? 로제 왜? 그냥 좋아하는 거 비슷하고 외국에서 왔으니까 말이 통한 것 같아 가족 구성원은? 아버지, 어머니, 친언니, 쨍이, 주황이, 은이 별명 어? 책남지 고향은? 뉴질랜드, 어스트레일리아 혈액형은? B형 평소 좋아하는 옷 스타일은? 크롭탑의 하이웨스 바지 이상형은? 이상형은 목소리 좋은 남자 별자리는? 별자리는? 별자리는... 어? 너 물병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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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병 아 맞았어! 어때? 말이 어떻게 알았지? 리사 2 쇼! 리사 & Luv 리사 2 쇼! 방송 영상에서 봤을 때 둘 다 쇼! 하나 쇼! 정말 graves 많이 지났어 그리고 로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거 이거 저도 공통점이에요 귀신? 뭐였어요? 주사 그건 나은데? 그건 리선대? 본인도 무서운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뭐가 되고 싶었어? 어릴 때는 미술 선생님 그림 잘 그려? 그림 좋아해 가수 말고 해보고 싶은 일은 뭐야? 그림 그려보고 싶어 로제의 보물 1호는? 보물 1호? 나의 보물? 나한테 소중한 거? 응 어렵다 소중한 거? 나의 자유 시간 가장 감명 깊게 봤던 영화와 그 이유는? 퍼스트 검프 그 이유는 퍼스트 검프가 너무 막 뭐든지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행복해 보였어 다시 태어난다면 뭐로 태어나고 싶어? 다시 태어난다면 돌고래로 왜? 행복해 보여 좋아하는 과일은? 좋아하는 과일은 망고 좋아하는 음식과 못 먹는 음식 못 먹는 건 아보카도? 좋아하는 음식은 풀 어? 아니야? 샐러드 샐러드 그린 좋아하는 색깔은? 좋아하는 색깔은? 어? 채영이 바꿨나? 파란색 동물은? 동물은? 어? 최근에 고양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요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딱 바로 그거예요 리사가 너무 잘 맞춘다 요즈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빨리 저를 때리고 싶은데 못해서 아쉬워하고 있는 것 같아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뭐야? 5 왜? 그냥 어렸을 때 구구단 외울 때 5가 제일 쉬워서 5가 좋아졌어 요즘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뭐야? 요새는 아쿠아리움 이런 거 물고기 좋아해? 응 가장 좋아하는 물고기는? 주황이 애완동물이야 어떤 향기 좋아해? 나는 새콤달콤한 향을 좋아해 가장 좋았던 여행지는 어디야? 뉴욕 여행은 아니었지만 일주일에 휴가가 주어진다면 하고 싶은 일은? 뉴욕 다시 가고 싶어 제니씨가 뉴질랜드에서 유학 네 저는 한 5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살다 왔고요 한국인입니다 한글이에요 이름이 제니라는 이름이 한글이에요? 네 본명이에요 나 한국에서 살다가 뉴질랜드에서 유학하다 왔어 김제니 한글입니다 중국어는? 중국어로 내 이름은? 제이닝 아니야 쩐니잖아 쩐니 쩐니 내 이름은? 젠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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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았어요. 견전은? 젠드기! 본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겠죠? 피츠로는 너가 지었잖아. 맞아, 서로. 예스. 고향은? 서울! 부글부글. 삐연. 가족 구성원은? 제니, 엄마, 아빠, 쿠마, 카이. 어릴 때 꿈이 뭐였어? 어릴 때 꿈은 발레리나. 가수 말고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 음... 사진작가? 다시 태어난다면 뭐로 태어나고 싶어? 나. 평생 이것만 먹고 살 수 있다 하는 음식이 있어? 밥, 고기, 된장찌개, 김치.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뭐야? 1. 왜? 나의 행운의 숫자이기 때문에? 제니에게 일주일의 휴가가 주어진다면 하고 싶은 일은? 핸드폰을 바닷속으로 던지고 없앤 다음에 잠수. 그러니까 없어지기. 아무도 날 찾을 수 없게. 가장 좋았던 여행지는 어디야? 하와이. 왜? 벌레가 없어. 하와이에는. 벌레 진짜 싫어하는구나. 올해 가장 해보고 싶은 일은? 여행가기. 어디로? 음... 유럽. 제니는 아니야. 사실 다시 바꿀게. 휴양지로 바다 있는 곳. 몰디브 이런 곳. 제니가 학창시절 제일 좋아했던 과목은 수학이라고 하셨죠? 네. 수학이 아니라 과학이었어요. 네. 맞아요. 과학은 사이언스입니다. 과학을 좋아하시네요. 과학을 좋아했어요? 네. 제가 필기하는 걸 좋아해서요. 과학은 필기를 많이 할수록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약간 실험하는 거 좋아하는 거구나. 매침대에 침범해서 매침대 옆자리에서 수사를 떨다가 안 가고 그 자리에 남아서 혼자 자고 있어. 맞아. 정답. 매침대네. 맞아. 제가 어디 가서 좋아하는 동물이라고 말하는 거 두 개 있잖아요. 진실라. 하나 더 있잖아요. 진실라. 오는 말은.. 카피바람.. 카피바람.. 필름.. isolation. 피자. 아..맞아요. 피자다. 피자. 피자를 안 먹어요. 너무 저희는 피자를 잘 안 시킵니다. 좋아하는 гол음이 색깔은.. 똑똑했어. 블랙 otic. 아.. 샤넬 향수. 좋아하는 과일은.. 좋아하는 과일은.. 딸기. 맞아요? 저는요. 이 사이에서 이 멤버들 중에 제일 부을 수 있다 아침에 진짜 부을 수 있다 인정할걸요 멤버들은 라면 국물 한 숟가락만 먹어도 저는 진짜 잘 붓거든요 그래서 방송하기 전에나 컴백 직전에는 계속 이러고 있어 롤러를 얼굴을 하면서 저는 물만 마십니다 하나 둘 셋 우리의 노래는 두 가지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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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가 바뀌는 것 같아요 족디 족디 넌, 너가 캔디 좋아해 그리고 제가 프리디픽 그리고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밥 너가 초콜릿으로 소금을 좋아해 그래서 너가가 좋아 빙수 좋아하시나요? 빙수 많이 먹죠 저는 홍시빙시빙수 홍시빙시빙수 아, 홍시빙시빙수 진짜요 홍시빙시빙수 그게 진짜 맛있어요 위치 알려드릴게요 진짜요? 가까워요 같이 가요? 먹어야 돼요 갑시다 진짜 맛있게 치킨 한 잔 뿌려 있어요? 제가 언니랑 방 쓸 때 가끔 혼잣말 했던 것 같아요 누가요? 제가요 본인이 제니씨 스스로가 맞아요 맞아요 언니가 막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언니 왜 이렇게 해줘 어? 뭐라고? 어? 뭐라고? 이렇게 제가 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Oooh 오 오 오 그리고 이 discursions과 함께 제가 직접 영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는 동의하는 거 맞죠. 내가 알기로 한다고 보면, 여러분은 이렇게 보기에 어떤 거 맞지요? 나는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요. 꼭 이 부분에 주면 저렇게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로 자기에게 기억하고 싶어요. wolf처럼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요. 안 qe'를 생각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우리에게는 인지 리트도 하나에 대해서만 하더라고요. 큰일을 미енс해야합니다. 이 노래는 제일 좋습니다. 이 노래는 어떤거죠? 우리에게도 어떤거죠? 우리가 직접 말하는 방법을 위해서 대행하는 부분을 맞춰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지수 이름 몇 번이나 검색해? 지수 이름? 내 이름? 내 이름은 잘 검색하잖아 내 이름은 잘 안 하고 뭔가 필요한 물건이나 궁금한 게 있을 때만 딱 켜서 그거 검색하고 그러는 편이야 하루에 네 이름 몇 번이나 검색해? 0분? 그럼 일주일은? 2분? 인터넷 접속하면 가장 뭘 해?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잘 안 해 하루에 제니 이름 몇 번 검색해? 0번 하루에 이름 몇 번이나 검색해? 24시간 24시간 인터넷 잘 안 해? 가벼워 일주일은? 이래?, 요뜻휴 내년에 нес 맥주 맥주